어느새 봄이 되어서 풀들도 꽃을 다 피우고 있네요. 아까 보니까 노란 꽃 피우고 보니까 유채나물도 뜯어서 해먹어야 하는데 그냥 이번에는 또 지나가고 있는데 저 노란 꽃들이 다 유채나물인데 유채나물이 피었다고 해도 저 산 꼭대기에만 눈이 좀 남아있고 어제부터 햇빛은 완전히 여름 날씨예요. 그래서 문 열어놓고 어저께도 문 열다가 너무 뜨거워서 커텐 닫고 햇빛을 피했네요. 오늘도 또 하루 이렇게 나옵니다. 지금 이렇게 풍경을 보다가 유채꽃 노란 꽃들이 다 올라와서 와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같은 저기를 또 날마다 또 다르네요. 빠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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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